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경제학의 시크릿의 진행을 맡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라이 릴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에 설립된 제약회사예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약사였던 커넬 일라이 릴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매독 치료제 등을 판매하면서 입지를 넓혔고요. 페니실린, 인슐린 상용화 등으로 인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되게 알만한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라이 릴리에서 해왔으니 그동안 상당히 돈도 많이 벌었고 역사도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로나19 치료제를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주는 대표적인 가치주로 꼽히는 데다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는 실적 방어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실적은 잘 나왔나요? 2분기 매출액은 64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25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당일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전일 대비 2.6%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실적 부진의 이유로는 달러 강세와 인슐린 가격 하락, 중국 내 시알리스 판권 매각, 폐암치료제 알림타의 독점권 상실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라이 릴리는 이런 매크로 이슈나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하고 핵심 약물의 성과만 보면 오히려 6% 정도 매출이 성장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금방 또 주가가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들었던 소식 중에 비만 신약 개발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건 출시로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18개월 동안 2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던 비만 치료 신약을 올해 3분기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모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2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준 최초의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애초에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출시가 된 거는 당뇨병 치료제로 2분기에 나온 거고요. 시장에서 천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예상했는데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당뇨병 치료제만으로도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비만 치료제로 또다시 출시가 됐을 때 아마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투자 포인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신약 관련 모멘텀이 가장 좀 구체적이고 많이 좀 적극적인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만 치료제 외에도 원형탈모, 아토피 피부염,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이 내년 말까지 줄줄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분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전략을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돈 되는 약들만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노보노 디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비만과 당뇨질환 치료제 분야를 중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업체입니다. 많이 좀 겹치네요. 일라이릴리랑.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80%가 당뇨 관련 치료제에서 발생했고요. 전체 당뇨 치료제 시장의 30%를 차지해서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 세계 1위 점유율인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보노 디스크 역시 시장의 변동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100달러를 바닥으로 반등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2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간 413억 덴마크 크로네. 덴마크에서. 그렇군요. 영업이익 역시 24% 증간 184억 덴마크 크로네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니까 그냥 4분의 25%씩 늘었고 컨센서스 넘었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인슐린 부문이 좀 부진했지만 비만 치료제 부문이 83%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역시 그냥. 확진자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수급 차질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부족하구나 이게 또. 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좀 악화된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죠. 올 하반기에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올해 말로 연기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조금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다. 불확실성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노보노 디스크의 모멘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상향됐습니다. 인슐린이나 비만 치료제 같은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혈우병 치료제 FDA 허가 신청 그리고 또 위고비보다 높은 효과를 보이는 신약의 임상 3상이 4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도 궁금한데요. 미래세증권에 따르면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26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평균이 15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래도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 초입 국면에 있다고 봤을 때 유일한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세증권은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부터 막 급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실적을 자랑하는 제약주가 포트폴리오에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해볼 만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적과 신약 관련 여러 소식을 모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경제학의 시크릿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